비니카 지경 비니카 지경 비니카 지경 비니카 지경 브랜뉴아 12.5 브랜뉴아 오늘은 VCR 영상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와아아아 좋습니다 각 멤버들의 매력 어필 타임 BDC 탐구생활 BDC의 열정 리더 시은영 습관처럼 하는 말은 진짜 아 말 크게 하는 말 뭐만 하면 연습하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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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발을 하면 우정니 흑발을 하면 섹시니 아유 웃으세요 도대체 뭘 먹어야 시은영처럼 자성적인가 표정부자가 시은영에 표정세트 12종 가자 브라인유움 기계의 바람 보트 타임 인재로움은 인재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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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은영의 특징은 랩과 댄스 오늘 제 촬영분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저의 즉석 랩이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인재로움 BDC를 소개하지 요 전복부컬 홍성 쭈 꼼 곱찬 윤정환 그리고 나 쭈 뿡 에이 오늘 너무 부끄럽고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부끄럼과 창피함과 동시에 재밌음이 공존해가지고 너무나도 재밌게 촬영한 것 같고 흑역사가 많이 생성된 것 같아요 흑역사가 많이 생성됐지만 저는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이런 흑역사쯤은 많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제가 목을 푸는 씬을 촬영했는데 그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목을 좀 특이하게 푸는 편인데 그걸 처음으로 공개하니까 너무 놀라셔도 마음 다스리고 많이 귀여워해주세요 홍준씨 촬영 준비할게요 네 아아 아아 아오 슬슬 너무 세 아오 슬슬해 성대 패스트 오케오케오케 준비 됐습니다 고음뿐만 아니라 저음도 대강이죠 이 기분 마침이 아아 동골레 다스다 아아 동골레 동골레 다스다를 생각하는 느낌은 저음의 소유자 자음의 소유자 자음이 맞아야 됐다 말해봅시다 네네 우리 잘 슬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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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내방 상태를 받아온 서로가 아이씨 지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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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천만 아이씨 아이구 타 tire 우선 그 자체에 그런 그 자체에 우선 우리가 함께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재밌는데 왜? 어떡해 선준은 성장하는 여신 풍랑 그리고 선준 BBC의 막내의 정안상으로 열심히 해드립니다 네 네 이거 찾을게요 네, 다음 영상은요 Oh, that's a thing 진짜 죽였어요 죽였어요 팬미팅 영상이다 보니까 촬영하기 전에 너무 떨렸었는데 막상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저희의 본 모습인 그대로를 찍는 거여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는데 또 이게 팬미팅 영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긴장이 됐네요 좋아요 좋아요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포즈로 찍어봐도 그에게 굴욕샷이란 없다 최대한 굴욕을 만들어 볼까요? 굴욕샷이 있네 굴욕샷이 있네 굴욕샷이 있네 굴욕샷이 있네 굴욕샷이 있네 오늘 찍은 부분 중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모델 포즈를 여러 번 잡을 때 그때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주제가 키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모델과 관련된 모든 거는 자신 있었습니다 102cm 정환이의 듣기는 음악과 관련된 모든 것 노래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실력 모두 출중해서 몇 년 뒤 한국음악제작권 협회를 바쁘게 만들 임재중의 임재 아아아 저희 리버븐 조금만 자생해보면 돼요? 아아아 아 아 코드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코드 한 C마이더러만 잡아봅시다 C만 C만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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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즐거우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 아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VCR 영상 촬영을 다 마쳤는데 여러분, 디디 씨 탐구 생활 어떠셨나요? 다 마음에 들으셨다고요? 저희가 열심히 찍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VCR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저는 둘, 셋! FRIEND NEW A! 그럼 지금까지 BD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FRIEND NEW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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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긴장된다기보다는 약간 설레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단독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설레고 빨리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저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이런 궂은 날씨에도 저희 팬미팅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만큼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무대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첫 번째를 공개하는 도도리프 라이브 무대다 보니까 제가 너무 기대가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아니요, 못해요. 저 약간 인성놀이 같은 거 진짜 못해요.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형들이 인정한 똥손이에요. 망했다. 안 해.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다.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엄마 예상하는데 저 여기서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저는 이렇게 손이 안 좋아요. 피아노도 좋아. 보여주시죠. 이거는 팝송입니다. 나와. 보여줄게. 사라져. 피아노는 이렇게 치는 거야. 자로 도레이브 솔라 신도 치고 끝난 거 아니겠지? 그냥 치는 게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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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내가 잘 치지. 앞에 전주가 있어야 돼.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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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죠? 그 이렇게. 한 화면 표에서 사과하고 색칠하고 파인애플 색칠하고 한 번 하고 세 개씩 색칠하고 혼나고 기억이 새록새록 가네요. 10분 전. 진짜 긴장돼. 다 괜찮은데 부모님께서 와서 더 긴장돼요. 진짜. 마지막 비타민 충전입니다.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몸이 굳는 느낌인데. 망했어. 나 어떡하지?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뮤디씨 첫 번째 팬미팅 화이팅! 화이팅! 영원토록 너에게 기억되고 싶어. 저희 드디어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마이크를 다 차고 인이어까지 다 차고 대결하고 있는데 떨립니다. 이겼네. 근데 또. 아 진짜요? 떨리는데. 근데 막상 팬분들 보면 금방 풀려질 거예요. 브랜뉴 한 번 하자. 하나 둘 셋. 브랜뉴. 에이. 에이. 에이베! weiseión. 에이. 음란십니까? ng-G g-bg입니다. 아 ц이쌤 저 fin 아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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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o o 하하 말이 안 되는데 발표를 못 잡겠어요? 하하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자 어려운 결정에서 우리 멤버들 정말 감사하고요 하하 벌칙 두 분이 받으셔야죠 네 비트 주세요 드롭 더 비트 안녕 나를 가겠지 일단은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고 감동스러웠고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어요 좀 더 기분 좋게 텐션 업 시켜서 2회차도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지나간 거 같은데 약간 어버버버버버 해가지고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회차도 화이팅 아까 1회차보단 덜 떨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떨려 계속 Teach 그리하다 스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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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것도 나 너무 대안의 궁목역상과 우리 시의 한 clique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벌칙 룰렛 돌려주세요 인간판 폴라로이드 아 귀엽다 벌칙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벌칙인가요? 됐습니까? 다 찍었어요 두근두근 빨리 안 해봐 오케이 BDC의 첫 팬미팅 엔딩을 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셋 브랜드 유행 지금까지 BD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첫 번째 팬미팅 리멤버 유가 성황리의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찾아와 주신 저희의 많은 팬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해요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슬로고 이벤트 했을 때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저도 정말 울컥했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기억되고 싶어의 다 같이 응원소리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컸어요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힘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좋습니다 둘 셋 브랜드 유행 네 지금까지 BD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TO 까다리 조미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